니콘 D810은 셔터와 미러 구동의 개선을 통해 진동을 최소화시킨 새로운 셔터 메커니즘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싱글 촬영, 일방 촬영에서도 셔터 음이 종료보다는 조금 더 정숙해졌음을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특징은 드라이브 월레버를 통해서 Q 정음 촬영과 QC 정숙 연속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 더 미러와 셔터를 저속으로 구동시키기 때문에 단일 싱글 촬영과 정음 촬영에서의 셔터 음이 약간의 더 조용해지기는 합니다. 이러한 특성은 공연장과 같은 상황에서 아주 정숙한 상황에서는 쓰기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정숙한 촬영을 요구한다거나 흔들림을 최소한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D810은 전자식 선막 셔터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업으로 드라이브 월레버를 변경했을 때 전자선막을 이용한 보다 더 정숙하고 흔들림을 최소화로 억제시키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전자식 선막 셔터를 온으로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오프를 사용하게 되면 평상시와 같은 기계식 선막을 통해서 촬영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함께 갖추고 있던 그런 기종입니다.